준비되셨나요? 네 준비됐습니다 와! 음악 주세요! 음악 주세요! 이제 난 못살라여 그래 오늘은 이래저래 늦었어 yeah 절대 없이 큰게 많으론 없어서 yeah 날 안아줘 my baby, 바보같은 난 Oh 말해줘 너에게 난 나 아파 아파 내가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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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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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파 아파 내겐 아파 아파 널 바래다 주는 길에 괜히 단청을 피고 네 손 잡으려고 했던 나 좀 봐달라고 땄어도 초라한 나에게 온 세상이 너인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도 미안하단 말만 들어보지만 내 맘 그게 그 표정에 발걸음은 더 느려줘 네 마음 바둑밟게 늙어놓았어 난 어린 강만 피어 진짜 이기적이야 날 안아줘 my baby 바보 같은 날 말해줘 너에겐 난 아파 아파 니가 바보 아파 아파서 니가 바보 아파 아파서 나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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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나빠 나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슌지 씨가 부른 크러쉬의 나빠 듣고 왔고요